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찬양하였고 은청소에 선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도라 주의 찬대 평화여 신선한 평명이여 주는 나의 길이여 주의 생명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년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현재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별을 합탄하게 권하기 위하여 우리 저를 방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현재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비로 자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다시여 제다시여 저의 근다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전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현재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뤄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버를 베푸시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세면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버를 베푸시오 주님 자버를 베푸시오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린 아이다 찬미 하나이다 주님 영광 그 신이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송부의 아드님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주에게 자발을 부수소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리의 기도를 들었소서 송부 얼음 편에 앉아계신 주님 주에게 자발을 부수소 홀로 걸어가시고 홀로 누리이시여 홀로 너버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간에 계신 아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축제로 오늘 교회가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교회의 기초를 놓아준 그들의 가르침을 저희가 모든 일에서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하여 빛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헤르드의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구부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네 명씩 잔 네 개의 경비조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르드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간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지너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꽃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 둘째 초소를 지나 성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르드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난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셔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경애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사도 바울의 티모테오에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움의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구쓰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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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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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용용하여 하겠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르미아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그리스도님 by offering their lives as martyrs. Peter was a fisherman and one of Jesus' first disciples, while Paul was a committed zealot, intent on safeguarding the traditions of his ancestors. Alas, both made great mistakes. Peter denied the Lord at his most vulnerable hour and Paul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by harassing its followers. The two of them must have felt aggrieved by Jesus' questions,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And yet, Jesus had called them by name, thereby changing their lives. He had put his trust in them, in one who had denied him and in the other who persecuted his followers. Why had the Lord not chosen two witnesses of utter integrity, with impeccable credentials and exemplary lives? In the homily on the solemnity of these two founders of the Christian faith in Rome, Pope Francis stated, the starting point of the Christian life is not our worthiness. In fact, the Lord does not work miracles with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righteous, but with those who know themselves needy of forgiveness. He is looking for people who are ready to open their hearts to him. People who, like Peter and Paul, are sincere before God. Peter repented and told Jesus, I am a sinful man. While Paul wrote that he was the least of the apostles, unfit to be called an apostle. They maintained this humility to the very end. Peter, asked to be crucified with his head upside down, because he did not consider himself worthy to die like his Lord. Paul embraced the name Jesus had given to him, meaning little, choosing to leave behind his birth name, Saul, despite it being the name of the first king of his people. Both understood that holiness does not consist in exalting, but rather in humbling oneself. Holiness means entrusting each day our own poverty to the Lord, who does great things for those who are lowly. What was the secret that made them persevere in spite of their weaknesses? It was the Lord's forgiveness. In their failings, they encountered the powerful mercy of the Lord, who gave them rebirth. As human beings, they had failed. And yet, they had encountered a love greater than their failures, a forgiveness strong enough to heal even their grave feelings of guilt. Only when we experience God's forgiveness do we truly experience rebirth. Indeed, it is from the confession of our sins and his forgiveness that we rediscover who we really are and can start all over again. In the gospel of this solemnity, the Lord asks, who do people say that the Son of Man is? The answers, a folk figures from the past, John the Baptist, Elijah,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Peter instead replies, you are the Christ. The Christ, which means the Messiah, a word that points not to the past, but to the future, to the one who is awaited, the one who brings God's anointed to the world. Jesus is not in the past, but in the present and in the future. He is not a distant personage, but a living person. He is newness personified. The true Christian, then, is not someone who simply knows the story of Jesus, but someone who has experienced the love of God through Jesus, the Son of the living God. Paul repeats Jesus' name constantly in his letters. For him, Christ is not only a model, he is life itself. For me, to live is Christ. Jesus is Paul's present and future, so much so that he considers the past as waste in comparison to the superior knowledge of Christ. Dear brothers and sisters, let us ask ourselves, do I renew daily my encounter with Jesus? We may be curious about Jesus or interested in church matters or in religious news. We may open websites and newspapers that speak about holy things, but Jesus is looking for witnesses who say to him each day, Lord, you are my life. Having met Jesus and experienced his forgiveness, the apostles were no longer content with half-measures but embraced that of boundless love. They were poured out as libation. Let us rediscover who we truly are through a daily relationship with Jesus and through the power of his forgiveness. just as he asked Peter, Jesus is now asking us, who do you say that I am? Do you love me? Let us allow these words to penetrate our hearts and inspire us not to remain content with the minimum attainable, but to aim for the highest achievable so that we too can become living witnesses of Jesus. every year, on the Sunday preceding the Feast of St. Peter and Paul, the Catholic Church throughout the world holds a special collection called Peter's Pants, which constitutes a concrete expression of unity with the Pope and a sign of awareness of the sufferings of our brethren. Inspired by the evangelical communion of the primitive Church through the generosity of the faithful, the Roman Pontiff can assist those who are in need and in suffering. On behalf of Pope Francis, I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sentiments of deep appreciation to the Korean Catholic faithful who in these past years have generously contributed for the material and spiritual needs of the universal Church. The bishops of Korea have distinguished themselves in promot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your offerings towards Peter's parents and encourage their faithful to live their Christian faith through acts of charity. May the Lord reward you with abundant blessings for your fidelity to the Pope and for your solidarity towards the universal Church. Amen. God God Whoever has made award on the 우리의 성도들의 성도는 나의 나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주의 예수 그리스도님 주광고로 인하며 동경 마리아께 인테리어 하시오 어느 쪽으로 나도 풍지하게 해서 풍만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복합여 바라시고 지셨으면 저세에 마시어서 한 달의 주님을 가운데서 바라시고 하늘에 오라 전여신 천주 성도로 인해하시오 그리로부터 산교와 주님을 심판하도록 시일한 문하이다 성령을 기도하여 버럭하고 변대인 교회와 모든 성의의 도움을 기도하여 죄의 용서와 의실의 과일을 기도하여 영원한 삶을 기도하여 아멘 성경 성령을 기도하여 아멘 많은 een 자의тор원 net 이몬한 уч생 시 시 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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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가 버들을 가꾸어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찬미 받으소서 현재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지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으로 바치는 이 지사 주님의 이름은 창의도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하소서 주님 사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주님께 드리는 이 의무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지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동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원과 함께 마음을 든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바람하고 올립니다. 고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합니 참으로 마땅하고 어른 애리며 저희들이여 구원의 길이옵니다. 복된 순교자 베드로와 바오로는 주님을 연양하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별을 흐르리오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온 나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동하여 주님을 충건할 강한 힘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전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귓없이 외치나이다. 고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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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그리스도가 없안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참 밀받으소서 그리스도가 없안나 고룩하시도다. 고룩하시도다. 고룩하시인 아버지 소년의 힘으로 이 예물을 고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방을 들고 감사를 드리심댐 조개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서로 고용원한 계약을 맺는 내 비에 찬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애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애를 행하여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여 부하를 성포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은 크리스토의 죽음과 부하를 기념하며 생명의 방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종하오니 저희가 크리스토의 몸과 별을 받아 모시오. 성령 이루어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알프레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여 전용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계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기운이 거룩히 이만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며 아버지의 mercy가 주님, 저해를 뭐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배로 저해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크리스토의 죄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따라오는 너의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크리스토님 일직이 사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록하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으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리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리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조대받은 있는 복도에 도다 주님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옵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나의 승만 하소서 제 영웅이 온 날이라 영원히 소원 영원히 소원 예수님께 말했다 주님 원사이신 하느님의 어린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예수님의 어린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린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린이 예수님의 어린이 그리스도이신 하느님의 어린이 그리스도이신 하느님의 어린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당신은 제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종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복이 모인 모든 이에게 감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 참님 노래하네 시작이 없으시며 영원히 계시리라 시작이 없으시며 영원히 계시리라 영원히 계시리라 영원히 계시리라 영원히 계시리라 영원히 계시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